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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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구 주구 꽁꽁 튜브 안녕하세요 꽁아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치매에 걸릴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이런 우리 아이들의 치매도 예방하고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똑똑한 댕댕이 헬스쉐이크를 선물받았어요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좋은 재료와 식물성 오메가3로 만들어진 헬스쉐이크로 꽁브로는 지금부터 똑똑해지고 건강해질 거라나 뭐라나 이거 먹어볼래? 이거 먹어볼거야? 이거 먹어볼거야? 이거 먹어볼거야? 난리난리난리난리 어머 그게 뭔데? 약올리지 말고 어서 내놔라 알았어 알았어 꽁지 옳지 어머 건강한 건 입에 쓴 게 국물 아니야? 겁나 맛있어 흉아 나는 왠지 똑똑해진 것 같아 꽁타니 녀석도 맛있나봐 물이 많이 먹고 막 똑똑해졌다고 잘난 척은 하지 말자 야 똑똑해지는 건 자랑 좀 해도 괜찮지 않냐? 자랑제까지 하면 꼴배기 싫어 조심하도록 아오 어몸이 자꾸 말 시켜서 꽁타니가 다 먹었잖아 꽁이야 너 벌써 먹었잖아 꼭 안 먹은 것처럼 자꾸 그럴거야? 야 꽁타니아 너 설거지하고 있어? 아주 엄마가 편하겠네 효자 나셨어 꽁이야 그렇게 먹고 싶어? 한 번 더 먹자 그래 먹어 먹어 친구들 매일 똑똑해지는 습관 우리 삼형제는 헬스세이크 한잔하며 오늘도 침묵을 다지고 있어 우리가 건강해야 어몽도 아몽도 행복할 테니까 웃기시네 맛있어서 맨날 달라고 조르는 거면서 우리 꽁이 찔리나? 왜 짓고 지랄이야? 어? 췄! 알았어 인정할게 맛있고 똑똑해지는 이 느낌 너무 쪼앙 매일매일 주라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공공큐브 공공큐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